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국회 첫 입상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총공세라도 펼치듯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를 쏟아내었습니다. 진실을 호도해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행태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답습니다. 특히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입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입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박정훈 의원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로 들렸습니까?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을 거짓 증언 강요로 음해하다니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입니까?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께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박정훈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또한 위중교사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히십시오.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됩니다. 주가 조작과 정과자의 거짓 증언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불법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5일 만에 단독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 과정에서 송금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은 통상 기소 후 3, 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 전달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기사화가 언론사의 취재력인지 검찰의 언론 플레이인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써준 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기하는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의 재료는 주가 조작 정과자 김성태와 공범 방용철 안부수의 거짓 증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 이외의 다른 모든 증거는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시도와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국정원 문건과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는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에 송금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화영 의사는 담당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술판을 벌이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과거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처럼 죄수들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짜맞추는 3인 성호 작전을 펼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 특권을 악용한 정치 기소와 야당 지도자 죽이기는 검찰 개혁이라는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